산초 컴온! 이게 이제 범행인 쪼갈라 씬 고급을 들어가면 산초가 있는데 산초 스태트 보여줄게요 봐봐 좋다! 이건 무조건 얻어야 된다 무조건 얻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얻어야 돼 SBC 일단은 1단계 1단계는 이미 이렇게 제가 맞춰놨어요 1단계는 바로 성공입니다 SBC 1단계는 성공 성공 2단계 2단계 갑시다 빠밤 뭐야 저의 채널 안녕 빠꿈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니까 편집할 수 있죠 2단계 벌써 500만원 됐어? 하하하하 50만원 벌려 그랬더니 벌써 500만원 됐어 여기서 100만원을 볼 수 있는데 조건이 까다로우라나? 그렇겠죠 이렇게 선수를 모아놓으면 좋아 SPC 타각까지 쏟아있어 지금 좋아 좋아 가자 가자 100만원 꿀꺽 5 5인데 오케이 오케이 SBC 5까지 성공 오케이 컴온 좋아요 이제 여기가 여기가 혜리인데 SBC 6 완성 까지는 바로 성공 시켰습니다 저는 어제 SBC 8 네 어제 비송용이랑 이강인이랑 팔린게 컸죠 이제 마지막 SBC 7 만 나왔는데 네 SBC 7 갑니다 갑니다 어? 뭐야 이게 다야?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서 주는구나 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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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초 컴온 산초 컴온 아예 여기 왔어요 아예 저 위에 이제 크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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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죠 쌍초 크몽 이제 이 자리에 히샬리송이 이제 빠지고 산초가 들어가지 이제 히샬리송은 이제 한낱 강아지로 될 뿐이다 이제 거기다가 산초까지 자장 우와 우와 야 너 뒤에 산초 백을 봐봐 카드 이쁜것 봐 변신한것 봐 카드 카드 이쁘게 변신했어 오 그러네 와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와 140이다 속도 140이다 와 그러네 속도 140이다 속도 140 와 만땅 찍었다 별정력 140 속도 140 이제 뒤졌다 너희들 이제 와 와 와 됐다 아니 140 찍은게 3개야 3개 그러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짧은 패스토어 지켰다 어 슈팅도 거찍 찍고 찍고 왔고 와 140인거지 지렸다 지렸다 하나 둘 셋 일단 3개고 추가적으로 될만한 친구가 이제 얘 패스까지 4개 4개 중요한건 얘야 이게 이게 중요하고 과속이랑 재속 중요하고 결정력 중요하고 슈팅력 중요하고 중거리 슛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드리블 볼 컨트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윈벨 중요하죠 일단은 이 포지션은 이 정도가 중요합니다 정기화 1시대 플레이어 매각 슈팅 오 빠른거 빠른다 보이죠 여러분 빠른거 오 부드럽다 이렇게 부드러워보이죠 우와 140인데 그러니까 140은 클라스지 우와 봐봐 이야 봐봐요 그냥 쑥 쑥 이게 짧은 패스 130대 클라스죠 여러분 봐봐요 봐봐 봐봐 이거 못따라 못따라와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들어가버리잖아 드리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라인브레이킹 산초C 야 이거 뭐냐 진짜 산초C 야 이거 있으니까 게임이 쉬워지네 산초 뛰어가 뛰어가 산초만 있지 않아요 지단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 다시 왔어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이벤트에 나온 산초가 흰쌀보다 낫죠 산초 크로스 좋아하죠 산초 크로스 좋다기 보다는 지대안이 헤딩이 좋았죠 아이고 막을 수 없겠는데 대리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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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수가 없겠는데 날아갈 수가 없네 대리팀은 막을 수가 없지 산초 뛰어라 어 산초 어 산초 산초 딜 우와 산초인데 산초 몸도 된다 몸빵도 약간 되네 빠르니까 그래 비쉽고 들어가네 어깨구 어깨구 기단이 넣어주면 유호시트링이 3개인데 그중에 2개 들어와죠 120만 찍었다 끝 120만 달성 드디어 2,500위까지 들어왔네요 2,500위까지 들어왔네요 드디어 드디어 아 끝난줄 알았냐 산초가 빠르다는게 느껴져요 맞아요 하하하 영상 홍콩한거에요 네 홍콩입니다 홍콩 어? 뭐지? 아 너 이거 뭐야? 어잉? 뭐야? 하하하하 야 이거 뭐야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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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